장춘아 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? 장춘아 장춘아는 이제 이따가 함정 카드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5성이야? 이분도 안 키우셨어? 공속 증가했으면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스킬이 좀 몇 개가 좀 빵꾸난 느낌이죠? 두 개가 보호막이에요 두 개가 보호막이고 후회의 기술은 뭐 저 레벨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안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장성채 같은 경우는 공속 버프도 좀 있고 보호막에 저 보호막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차라리 이게 장수대전이면 서로 막 침묵을 걸고 할 텐데 시나리오에서 침묵이 걸렸을 때 보호막이면 이거는 자주 안 터질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? 꼴랑 이 힐 하나 때문에 장춘아를 쓴다? 침묵 효과가 걸렸을 때 아군 전체 공속 증가 똑같이 침묵인데 장춘아는 보호막이고 장성채는 공속 증가고 시나리오 밀 때는 공속 증가가가 더 좋은 느낌이긴 해요 얘도 보호막 하나고 그 스킬 비슷하네 지금 보니까 보호막도 한 명이네? 그러네 비교가 된다 잠깐만 눈에 돌다 올라와봐라 생각해보니까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게 이거 고민되겠다 저도 처음에 장춘아 왜 안 쓰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장춘아가 되게 예쁘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장춘아를 되게 쓰고 싶었어 근데 다 뜯어말리더라고 아군 전체 광역 공속 증가 얘는 아군 전체 광역 공격력 증가 얘도 공격력 증가네 사람들이 기대한 게 위나라도 이제 바티면서 할 수 있게 아 힐 타이밍도 안 좋았다 아군을 지켜주는 보호막 스킬이 거의 비슷해 얘 후회 기술까지 똑같아 소름 침묵 걸렸을 때 보호막 침묵 걸렸을 때 공증 와 몰랐어 장성체랑 장춘화랑 성망 같은 게 아니라 스킬도 되게 비슷하네 장춘아가 원래 어둠 공격력 증가해서 공격력 증가로 어두만 했다가 나름 버프 받은 거예요 이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공부를 하네 근데 위나라를 쓰면 그래도 그냥 장춘화를 넣는 게 낫지 않아요 뜬금없이 총나라에 하나 넣어서 6인 버프 안 받는 것보다는 장춘화가 낫지 않나 공속이 그렇게 큰 그지 공속이 크긴 하지 이게 시나리움일 때 공속이 들어가는 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력이 빨리 차잖아요 일단 빨리 때리면 공속 때문인가 봐 장춘화 쓸 바에는 장성체를 써라 이 말이 나온 것은 공속 공격 속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